우리 소녀시대 멤버들이 뽑은 가장 예 수영 여우 여우 여우라기보다는 우리 유리 어? 유리가 깜짝 놀라는데요? 유리가 깜짝 놀래요 티파니 갈려다가 강화유리 갈려 효연씨가 갑자기 유리어 하는 바람에 우리 유리가 남자분들 앞에서 원래 밝은 아이긴 하지만 그래요 남자분들 앞에서는 이렇게 좀 조신해진다고 해야 될까? 좀 반대해요 약간 내 손이랑 내 손은 아니고 내 손은 내 손인데 되게 수줍어요 네 수줍어요 평소에는 수줍지 않은데 굉장히 털털하고 워낙 이렇게 적극적인데 좀 멋진 남자분이 수줍음을 타고 급하게 아 예 안녕하세요 티파니는 반대로 엄청 밝아져요 애교 이렇게 아 티파니야 원래 톤보다 약간 높아져요 티파니는 눈웃음으로 이렇게 모담하는 게 너무 예뻐서 지금 카라의 승현씨는 소녀시대의 정보를 지금 쭉 굉장히 경청을 하면서 네 어떤 방법이 또 있나 아 너만 costell 아 감사합니다.